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비고1 학생들이 마수기본에서 부정사를 배우기 전에,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부정사를 배우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알면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차원에서 번외편으로 제가 이제 먼저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 펜노트 강의는 수업을 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또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알겠지만 제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나오죠. 새벽 1시입니다. 글쎄요. 일정이 좀 빡빡하고 해서 지금 밤늦게 이렇게 강의를 찍는데 아무쪼록 잘 봤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좀 되시고. 알았죠?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은 준동사란 말부터 해볼게요. 마수기본의 부정사부터 라고 하지만 부정사 전에 제가 이제 그 일종의 사전강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준동사란 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사에 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랑 비슷하지만 100% 동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동사에 준하는 놈들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정사, 토부정사, 동명사와 분사가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동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동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있죠. 그렇죠? 자 왜 비슷한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아빠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엄마아빠의 어떤 그 성질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도 똑같이 엄마이자 아빠인 동사의 성질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준 동사 세 개의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뭐냐면 누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엄마아빠 누구라고 그러죠? 동사. 즉 동사적 성질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자. 알았죠? 자 보세요. 모든 동사들은 말이죠. 그 동사 앞에 누가 있죠? 주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개들도 1번, 2번, 3번 투구정사, 동무사분사도 똑같이 누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냥 주어라 말하게 되면 문장 전체의 주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미적 차이를 좀 줄게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해석상 바로 앞에서 투구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만 잡는 거야. 얘네의 주어야. 얘네에 대해서만 주어야. 그래서 의미적으로 얘네만 잡아야 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다 갖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사 앞에 들어가는 주어는 당연히 무슨 격이어야 돼요? 주격이겠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다면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요? 투구정사를 잡고 싶어요. 주격일까요? 소유격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바로 목적격이 투구정사를 잡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셨을걸요? 중학교 때 만약에 사람의 무슨 뭐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요? 그렇죠. 여기다 좀 유리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성격. 나이스하고 가인다.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또 뭐도 있을까요? 좋은 성격들. 전반적으로 good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자, careless하고 부주의하고 그렇죠? 때로는 foolish하고요. 그렇죠?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mean, 비열한 이런 성격도 있어요. 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오브 더하기 목적격을 쓰시고 투부정사를 쓰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요 눈목자입니다. 알았죠? 목적어 할 때 그럼 목적격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요. 문장 전체의 주어와 다를 때 for 더하기 목적격을 쓴다라는 말이 정석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 풀 때 좀 어려우니까 위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일 때 사람 성격 성향이 아닐 때 즉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안 나오는 나머지일 때는 for 더하기 목적격을 써라. 이게 진짜는 아니고요. 그렇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성격 성향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면 for 더하기 목적격을 써라. 그러나 원칙은 뭐다? 문장 전체의 주어와 다를 때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해를 못하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I want 한번 써볼게요. me to 이렇게 써야겠다. study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한 거 아시죠? 그렇죠? 좀 이상해요. 왜요?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문장 전체의 주어와 같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행위자랑. 그렇죠? 그래서 쓰지 않는 겁니다. 자, 때려오는 거 어때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It is hard. 힘들어요. for you 오브 더하기 목적격, for 더하기 목적격이든 목적격으로 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그러면 동명사 줘야겠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화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양은 V plus I N G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명사를 잡을 때 무슨 격을 씁니까? 소위 격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펜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 봐봐요. I 펜. 미 펜. 마이 펜. 마인 펜. 뭐가 맞죠? 마이란 소유 격이죠? 왜냐하면 소유 격이 바로 소유 격이 명사를 잡을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 격이다. 자, 그러나 때려는 목적격도 가능하다더라. 일단은 크게 크게 공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소유 격을 쓰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군요. 저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정하고 싶어요. 분사 중에서도. 우리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을 쓰냐면요. 분사 때도 자세하게 배우시길 바래요. 다시 주 격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 우리는 생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생략하지 못한 주어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주어는 주격이겠죠? 그렇죠? 이런 거. 지금은 이 정도만 아세요. 아, 동사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이 자식들도 갖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투부정사는 목적격이고, 동명사는 소유격이고, 분사군문은 주격이더라. 아, 갖는구나. 동사처럼. 자, 그러면 두 번째 공통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동사에는 열두 가지 뭐가 있죠? 시제가 있죠. 자, 동사에는 12시제가 존재해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나온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도 시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의 준동사. 11 곱하기 3 하면 몇 가지 시제가 나와야 돼? 36가지 시제가 나와야 되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만약 36가지라면 영어를 포기하셔야죠. 그냥 수학하세요. 수학문제도 하나 더 공간이 낫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개입니다. 단순시제. 그리고 완료시제. 두 개입니다. 단순시제는 모양이 단순해요. 원래 준동사 금모양인 거죠. 투부정사. 동명사나 분사는 똑같이 ING. 완료시제. 투에다 뭐 붙이면 돼? 투, have, pp를 붙이면 돼. ING는 have you, having, pp를 하면 돼. 자,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순시제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뭘 의미하냐면 주절 본동사 시제와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을 의미할 때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she seems to eat the cake. 아, 그 여자 케이크 먹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먹었을까요? 뭐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먹은 것 같아요. 왜요? 앞에가 현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주절 본동사가 현재 시제죠? 얘는 지금 단순 시제죠? 단순 시제면 주절 본동사와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래. 현재니까 아, 얘도 현재 먹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완료 시제는 뭘 의미하냐? to have pp나 having pp로 나왔을 때 뭘 의미하냐면 주절 본동사보다 얘보다 하나 앞선 거예요. 역시 보여드려야죠. she seems to have eaten the cake. 자, 케이크를 언제 먹었을까로 알아맞혀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완료 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완료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절 본동사보다 하나 앞서. 주절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얘보다 하나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선 시제입니다. 얘가 하나도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보다 하나 앞서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아마 과거에 먹은 것 같다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겠죠. 자, 시험에 나오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o eat을 쓸지 to have eaten을 쓸지를 알아맞히려면 해석을 해서 언제 먹었는지 그 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하고 문법 주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공부해둬야 한다. 내신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죠?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시제가 존재하더라. 자, 그럼 세 번째 공통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공통사항. 자, 이제 동사항의 어떤 그 관계를 살피는 거야. 동사항에는 말이죠. 항상 무엇뭇을 하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하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즉, 수동태와 능동태, 태가 존재하죠? 그렇죠? 능동태와 수동태가 존재하죠? 동사항에도요? 그러면 중동사항에도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능동태, 투부정사, 동명사분사, ing, 그렇죠? ing, to, have, pp, 혹은 having,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태, 능동태 맞는 것 같고 태, 수동태 맞는 모양인 것 같아. 아, 정정할게. 제가 답을 다 말려줬네.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실수가 있네요. 그렇죠? 밤이 너무 늦으니까 피곤해서 횡상수술을 하나봐요. 미안합니다. 자, 가볼게요. 수동태, to, b, pp. 수동태, bing, pp. 원래 이런 거 편집해야 되는데 아휴, 편집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곧바로 올릴게요. 알았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게 능동수동태의 모양은 맞는데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입니까?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단순 시제의 능동태와 단순 시제의 수동태죠. 그러면, 완료 시제의 능동태와 완료 시제의 수동태를 쓸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쪽 칸이 모자르기 때문에 밑에다 쓸게요. 자, 완료 시제의 능동태 to have pp. 혹은 having pp. 그렇죠? 그러면, 완료 시제의 수동태를 어떻게 생겼을까요? to have been pp.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have been pp. 그렇죠? 옛날에 외우기 할 때는 해빔밥, 해빔밥 이렇게 외우기도 쉬웠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택까지 공부했고요. 네 번째 공통사항은 뭘까요? 네 번째, 쉽습니다. 바로 부정입니다. 모든 동사가 항상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준동사도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나 ing 자, 여기 뒤에다가 붙여야 될까요? 부정을 앞에다 붙여야 될까요? 앞에다 붙입니다. 앞에다가 우리가 잘 쓰이는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앞에다 붙이세요.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붙이시는 겁니다. not to 해야지 to not 하시면 찐따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네 가지 공통사항 기본적으로 외워둔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준동사 공통사항 여기까지 하고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웃는 얼굴로 뵈고요. 백지 테스트 우리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요.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승리해 오셨다면 글쎄요. 이건 참 금방 익숙해질 부분이었는데 우리 이제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백지가 처음엔 힘들겠지만 말이죠. 고등학교 때 엄청난 자산으로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하고요. 모의고사도 계속 보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자 우리 12월까지 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점수에서 우리 10점씩만 더 올려보자. 최소 10점씩만 더 올려보자. 12월까지. 알았죠?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보십시다. 알았죠? 영어가 여러분을 웃게 만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명하세요.